장국 씨, 우리 또 사랑하는 우리 태영 씨를 위해서 테이프 준비 하나는 해야죠. 잠깐만요. 테이프를 왜 못 찍으세요? 아 이거 잠깐만요. 제가 알아봐야 돼요. 세븐 씨. 네. 이게.. 아니 테이프를 또 짜식하네. 눈앞에 테이프가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? 세븐 씨. 한동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? 네? 테이프는 처음이에요. 되게.. 테이프 없었어요. 정말. 오케이. 총 이거 몇 개 꺼내? 깜짝이야. 다 준비되어 있는 거구나. 이거 너무 맛있겠네. 이거 닫아야 된다고? 이거 좀 닫아주세요. 닫아달라고? 네. 닫아줘. 이거 꽂을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. 아.. 정국 씨.. 정국 씨.. 빨리 빨리 빨리. 지금 갈 분위기야. 빨리 빨리 빨리. 스피드하게. 아니 나아. 스피드 꽂자 이제. 이거 좀 뜯어줘요. 스피드하게. 이거.. 편하게. 형한테 편한 건가요? 형? 형한테 편한 건 스피드. 얇아. 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저 이거 어떻게 뜯어야 돼? 아니 미안. 이제 안 뜯어야 돼. 야 하면서 붙인다. 장난하나. 안 몰라. 저 이 태형이 지금 다.. 이거 성형이. 어. 형님. 카리스마인 타입. 이거 뭔데? 이건 먹으라고 좀. 아니 이거 꽂아야 돼. 아니 이거 꽂아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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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지금. 뜨겁다 이거? 어. 그냥. 그거 재주면 돼. 여기 왼쪽에 데크로 꽂아주면 안 되겠나? 아니 이제 이제. 어. 야 뜨겁다. 아 이거 초고도 안 돼. 오케이 됐어 됐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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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됐어. 준비. 고. 화생 그런 거 같아. 오 예. 잠시만. 내가 좀 해주세요. 만능 Linked tarde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시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태형이 어딨어? 태형이 어딨어? 태형이 어딨어? 태형이 어딨어? 태형이 여깄대 생일 축하합니다 자 소원 빌고 불고 비는 거 아니야? 아니다 아니야 불기 전에 빌어야지 네?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태형아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하자 가자 알겠어요? 태형 씨 소원 이루어질 것 같아요? 무조건이죠 태형의 소원은 뭡니까? 형이 기획한 거야 태형아 말은 안하지만 왜 이렇게 우리 멤버들에 대한 소원을 지금 빌었습니다 감동이다 태형아 형이 다 기획한 거야 비행기에서 만큼은 정말 많이 제 생일을 보내겠습니다 혼나라 갈게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.